이거는 국내에서 주문한 3D 필라멘트가 온 것 같아요 아는 분께 조언을 받아서 필라멘트가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거의 이제는 2만원 아무리 싸도 만 얼마? 19,000원대 좀 좋다고 하면 16,000원대 어지간한 회사 것들 중국 것도 좀 봤는데 깜짝 놀란게 가격대가 2만 얼마야 한 1kg짜리가 깜짝 놀랐어요 엄청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거는 여기 업체 이름이 뭐냐면 건강한3D 이렇게 되어있네요 회사 이름이 네이버에 샵이 예세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찾으시면 될 거고요 가격은 좀 저렴해요 100% 국산 제품이라고 합니다 일단 ABS 1kg 하나를 혹시 몰라도 했어요 이렇게 아 대구에 있네 왠지 대구라고 하니까 납득이 가네요 이렇게 진공팩이 아주 꽉 돼가지고 오진 않네요 이게 또 유행인가 이렇게 하는게 220에서 250도 1.75 1kg 이렇게 건강한 3D에 ABS 필라멘트 하나를 테스트용으로 일단은 구매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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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